서울 쪽에다가 집을 하나를 잡고 연남동이로는 완전 먼 서울 진짜 살 데가 아닌데요? 일단 들어가시죠. 에이핑크 보민 씨. 보민입니다. 보민 씨, 보민 씨. 진짜 신기해. 생방송에서 가장 많이 쓰는. 이벤트 나중에 생방송 하실 때. 선배님. 아, 웬일이 웬일이. 왜 그러잖아. 느낌 진짜 다르다. 특징을 잘 잡네. 인사가 늦었군요. 믿음. 어, 비슷해. 어? 이게 낸산나이 불태인 부탁이고. 롬이야.